KELUNY의 신화 KELUNY의 신화 KELUNY의 신화 KELUNY의 신화 KELUNY의 신화 100일 동안 잘 치실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 알겠습니다 KELUNY의 신화 KELUNY의 신화 저는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20일 걸렸습니다 네 그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연습량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서 백팩 기적을 했다고요? 이들의 표정은 왜 이러는 걸까요? 설마 치만 휘두를 줄 알면 백타가 거저 얻어 올릴 줄 알았던 걸까요? 100일 안에 백타 깨기 얼마나 어려운 기록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백일의 기적?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괜찮긴 한데 난 불가능할 것 같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 깬다면 깬다면? 일반인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저는 1%가 있을 수도 있을까?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3년 만에 깼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깬다고 해도 뭐 1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사실 골프에서는 즐기는 자는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정말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미도 재미지만 우선 백타를 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스파르타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100일 안에는 안 된다는 이 불편한 지식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